엘리베큽 와 이렇게 엘리베큽 한건 처음이다 아 그래? 어 이거 진짜 잘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V , 겁내리는 거 아니 yes. naked egerg 에글링턴 마 와도 겁나 곧이 recuse 가지 날씨가 와 날씨들이 미쳤다 오는 날씨가 더 많다 오는 날씨가 더 많다 뭐야 여기는 와 오 짜잔 피하니 우와 새로운 곳 수당 맛있겠다 수당 맛있겠다 그쵸 이거 그쵸 이거 진짜 웃기다 여기 뭔가 되게 맛있어보여 추천 이거 진짜 맛있어 얼마야? 밥을 보고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너가 못 먹는거야 내가 못 먹는거야 진짜 맛있어 아 맛있겠다 난 베이글이나 사가야되나 진짜 맛있어 이거 초콜릿 말고 루텔라가 있거든 이거 초콜릿이야 루텔라가 진짜 맛있어 역시 다 나갔어 그림에 떡 흠 근데 내 생각인데 이거 먹거나 아니면 이거 오트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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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줄게 엄마 줄게 먹겠어 나는 겁나 무겁네 아 야 되게 싸 4불밖에 안해 맛있겠다 2개 5? 아 이게 더 맛있어 보여 몰라 둘 다 먹고싶다 나 온게 너무 좋다 맘 나온게 너무 좋다 맘 나온게 너무 좋다 개미같다 개미 열심히 일하니 개미 하핰 이런가? 오늘도 엄마와 이모의 쇼핑몰이의 하들리가 함께하지 이거 너무 웃긴데? 어젠 함께 크랑스 플로어 테이블 찍고 있는줄 알았는데 안찍고 있었네? 나도 그런정도 안해 짱팀 인형이 많아요 여행도 많아요 찰칵 텐칵 테스트 진상 야, 이리 와야되네. 우리가 그때... 아, 우리 밤에 걸었구나. 여기 너무 예쁘죠? 어, 근데 저 자리를 깔 수 있나, 여기? 깔 수 있어. 다 사람들 다 저기 잔디를 놓고 그래. 네. 저 계단 위를 올라가면 되게 예쁘게 해놨을 텐데 모르겠다. 진짜 예쁘다. 여기가 여름에 진짜 예쁘게 해놨더라구요. 저 계단 어떻게 올라갈까요? 여기 올라... 계단 없네? 아, 그게 없네. 설마, 엘리베이터? 설마, 엘리베이터? 여기 엘리베이터도 없어? 뭐야, 왜 엘리베이터 없어? 좀 봐지나지나? 그러게. 엘리베이터 왜 없어? 아메리칸 스토리 아메리칸 스토리 아메리칸 스토리 맛있겠다 먹어보자 어메 어메 아메리칸 스토리 너무 맛있어 저요? 무슨 맛이고 아까랑 진짜 웃기는데 와 근데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왜 좋아하지? 진짜 신나다 뭔가 뜯는게 너무 재밌나봐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어떡해 너무 깜짝 들어서 놀랬어 진짜 웃기다 이걸 긴장에 해줬어야 했는데 안해줘서 짜증났구나 지지야 지지 버려 버려 지지 버려 정색 지지 내가 하진이를 본 일에 가장 행복해 보여요 지금이 자연인이구만 지지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나도 찍어서 아빠도 보내줘야겠다 진짜 웃긴다 너무 웃기다 아빠 보내줄게 아빠 왜왜 왜왜 내 손님 서고싶어 서고싶어 서어볼까 어때 나는 자연입니다 뭐 내가 장난친지 내가 장난친지 알아봐 내가 장난친지 알아봐 하이퍼야 하이퍼 지금 하이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